안녕하세요. 저는 역사학자이고 작가인 심용한입니다. 역사라는 무한한 상상력을 나누는 게 제 일이고요. 책, 그리고 방송, 그 외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어서 되게 즐겁고 그리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옷이 너무 좋아요. 강의를 많이 하고 대중들 앞에서 이렇게 조금은 갖춰서 옷을 입고 활동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옷도 편안하고 시원하고 그래서 좋고 제가 모델로서의 능력이 부족해서 어색하긴 하지만 굉장히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좋은 지식을 전달하는 역사학자이기도 하지만 좋은 지식을 재미있고 의미있게 전달하는 역사학자이고 싶습니다. 마에스트로 마에스트로